자 합시다 저장하고 이거 긴가 게임이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 아 여기가 열렸구나 밑에가 열렸어요 어 깜짝이야 여기 막혔고 여기도 막혔는데 저기로 올라가야 말아 일단 올라가 볼까 어? 여기 아까 화장실인데요? 흐흐흐흐 여기 아까 거기인데요? 어디요? 어디요? 이게 뭐디요? 괜히 올라왔네요 뭐야 뭐야 아 깜깜해 아 깜깜해 충전하고 밝은데 좀 보고 있다가 가 래베님이 유로트럭을 자꾸 하고 계시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흫 안녕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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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아 깜깜쑤 아 깜깜쑤 뭐지 뭐지 음 아잉 아 거기도 문이 있구나 문 닫혀라 됐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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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로 가면 어 없는데 뭐지 뭐지 다시 올라가볼까 뭐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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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4673 찾았다 4673 4673 찾았다 찾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4673 여러분 4673 여러분 4673입니다 4673 기억하고 계세요 4673 4673 4673 4673 네 들어가세요 4673 4673 4673 4673 4673 4673 왔다 후 멸리르는 페이크였어 헹 육 칠 삼 2 수 성격 도 힘든 Rust 춤 deutschen 해야지 Signer 그렇다 징그러 어? 의학연구소 또또또 또 이래 또 됐다 되게 어려워 이게 그 누르는게 의학연구소 어? 요거서 많이 보던건데 이거? 바이오화자들 그거 아닐까? 엔릭? 어디있어? 뭔소리야 뭔소리야 오우 이제 밝다 오우 바이오화 오우 바이오화 오우 바이오화 키바이오화 욱옙옇고 넓고 밤에 밤에, 그 곳에서 죽는 곳에서 그는 여성에게 가까운 곳에 남은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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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 문 잠금 해제 문 잠금 해제 근데 여기는 불타고 있어서 못 가네? 모델로 잠금 회재한거야? 수고많으러 왔습니다 수고많으러 왔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심쿵 심쿵 하나밖에 없네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 뭔소리야 아우 또 왜 뭐 계속 쫓아와 아우 아우 야 막혔어 막혔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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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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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오 스릴 있죠 어 되쑤 바로 가자 올라가자 뭔가 게임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게임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아니 뭐 재미는 있는데 뭔가 생방에서 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 다시 보기는 안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키 서명이 스킨되었어 뭔가 막 스토리가 되게 몰입되는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그래요 거기다 계속 분위기가 어둡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해못하고 그러면서 아 되게 많고 여기가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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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혔고 또 막혔고 나 죽는다 이제 아우 아 여기 또 왔어 아니 거기서 오면 안되지 아우 우와 여깄다 아 야 여기도 쫓아오냐?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서 죽으면? 운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임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임태훈님 어서오세요 운명까지 나와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네 게임방송은 유튜브만 틀었습니다 왜 안넘어가 어? 로딩하세요 이상한 소리만 내지 마시구요 뭐지? 왜 안넘어가지? 망했나? 아니 똥게임까진 아닌데 재미는 있는데요 뭔가 막 몰입은 안돼요 그 스토리 같은게 안나와 헐 안나와요 망이 불었다 허허허 안 돼에에에에 ont 데에에에는 hör 제발 화면 조정 시간 됩니다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과연 이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 다행쓰 어딜 가야되냐? 여기겠죠? 수금 한 번 더 하고요 분위기만 조금만 더 밝았으... 아니 분위기보다 시야 확보만 조금만 더 해줬어도 어우 너무 어둡고 탑디합시 나 또 여기 또 뛰어가야돼? 왜 저렇게 갔을 때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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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갔다 x2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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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쟤 죽이고 싶다 아 여기까진 괜찮아 에너지 채우고 왜 공포게임들은 처음에만 조금 무섭고 당중에는 짜증날까요? 아 진짜 분위기 지금 계속 어떻게 유지할 수 없나? 그게 안되나? 힘든건가? 어 키가 두개나 있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심하게 헤매기는 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나는 이 너무 어두운게 좀 그래 적당히 어두워야지 그냥 어두운걸로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따 짙다 짙다 갔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나이스 어? 안 돼? 아이씨 아이씨 다시 일단 올라가 그렇지 환원 디보쉬 그게 갑이었죠 얘도 분위기는 유지해요 짜증나는 분위기로 아주 잘 유지하네요 야 야 야 야 이놈아 딴딴딴딴딴 박혀 브레우스 갔나? 요 끈질기게 쫓아오진 않는구만 3번 저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음 반교 반교도 괜찮았어요 맞아 나쁘진 않았어요 알아봐 지금 한놈이죠 여기 ? 됐다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여기있다 딴딴딴딴 딴 아딴딴딴딴딴딴 삼 됐어 삼 됐어 삼 됐어 삼 가 가 가 삼 됐으니까 가 와 와 휴 이제 조심히 가면 돼 아이 또 오냐 삼삼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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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오 데브라스 링크 승인 링크 승인 링크 깨어나세요 링크 셀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rico 오, 이거 아까 그 저기인가 보다. 백구. 백구 백구. 아, 깜짝. 12시 전에 끝날까? 엔딩 볼 수 있을까? 너무 그렇게까지 짧진 않나? 컴으로 보니까 시원하게 보여요. 다행입니다. 범벅의 인재 장소 문을 여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있는거야? 와..이거봐 이 시야..와.. 이 시야 무엇.. 너무 시름미.. 오우.. 오우야야야.. 됐다.. 왔다 박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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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여긴가? 왔다.. 완벽해.. 여기.. 지금까지.. 제.. 하.. 하.. 좋아.. 물어봐.. 어디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몇 년 동안 인명을 앗아갔던 계획들.. 결국 저 박사가 만든 거야.. 또 이것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연과 호의를 모았지.. 신화와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야.. 인간 세계에 남겨진 마지막 신성한 유물인 앱슬러블을 연구하기 위한 곳.. 넌 내려가는 길에 이미 그것을 보았어.. 위층에 있던 동상? 먼저 우리는 고대 지식을 사용했고.. 그것을 보루회사 기술과 결합하여 세계사의 열곡을 열었어.. 열곡? 열곡?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을.. 하지만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의 세계로 돌아왔고..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난 여기에 갇혔고.. 우리는 전체를 통제하지 못했어..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9개의 열쇠를 모아 앱슬러블에 꽂아넣는 거야.. 이 인공유물은 문 역할을 하며.. 열쇠가 인간 세계의 표면에 뿌리가 퍼지는 것을 막아줄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막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어떻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지? 내 비서와 수년간의 연구 덕택이지.. 9개 세계의 끝없는 텍스트들을.. 다차차 뒤져가면서 말이야.. 앨리스는 누구지? 실무는 이제 그만! 넌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그드라실의 왕국의 실사가 되돌아야 하고.. 그 악마들은 반드시 봉인돼야 해.. 앱슬러블에 이 열쇠를 꽂고 너에게 가르쳐주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어서 떠나! 이 승질이야.. 민망하지? 허허.. 민망.. 야 고개 들어.. 야.. 고개 들으라고.. 이씨.. 야 진짜.. 음.. 저봐.. 헛기침한다 또.. 헛기침해 너.. 어? 이씨기.. 열쇠 어디 꽂아! 흐흐흐흐흐흐흫 현재를 어따 꽂으라고! 어? 으..디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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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네 흐흐흐 야 근데 수집항목이 스물여덟개중에 지금 여덟개 먹었으면은 아직 멀었단 소린가? 물론 내가 중간에 뭐 못찾아서 못먹은것도 있다 쳐도 어? 여기 나 아까 처음에 왔던데잖아 아닌가? 처음에 수술당한곳 뭐해야되 뭐해야되네 안쓰지 할것이 없는디 어지러워 다음에 우리는 2D게임합시다 다음 게임은 ㅎㅎ 어지러워 용자 30 합시다 다음에 아 또 생겼구만요 5번 안되구요 4번은 되나? 안되구엄 아 1,2,3 반도 못왔네 1,2,3,4,5,6,7,8까지 있는거 아냐 그러니까 아 되게 긴가부다 오늘 적당히 해야겄네 4까지만 어떻게 해봅시다 진짜 불친절한 게임보다는 그나마 낫긴해요 심각하게 불친절하진 않아 불친절하지만 흠흠 다음에 어디로 갈지만 좀 더 한번만 더 알려주면 좋을텐데 흐흐흐 앱솔로브 태블릿에 열쇠를 꽂으래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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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앱솔로브 연구실을 가야된단 소리 아까 거기엔 없었죠 뭐 꽂을 데가 없었잖아 그쵸 여기는 뭐 꽂을 꽂고 말고 거시기 할 데가 없었는데 그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되나 태블릿 아 나 3D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멀미 한적도 또 오랜만이네 멀미가 나네 베베님의 마음을 살짝쿵 이해하는 고런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흐흐흐흫 앱솔로브 연구소를 가봅시다 앱솔로브 태블릿 앱솔로브 태블릿 어디에 있나요 우와 이거 뭐야 이런데가 있었어? 이스트윙 노스윙 이스트윙 우와 이런데가 있었단 말임? 시? 비밀번호 구해와 구해와 어? 아 이건 비밀번호거 아니겠지? 어 깜깜스 어 깜깜스 어 깜깜스 오빠야 봐도 안보여 깜깜해서 어 쟤 뭐야 나 좀 줘라 저거 어떻게 먹지 띠로롱 띠로롱 어 지금이다 나이스 나이스 7번 땡큐 임놈해약 허허 임놈해약 채팅이요? 게임 채널에서 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수도사연스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앱슬로프입니다 아, 시작은 이 전체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대상적 지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프슬로프의 생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체 전체로 미니스키의 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씁, 어디로 가지? 거기다가 게임 자체가 내가 뭔가 막 드립칠게 별로 없어 헤헤 이 원숭이들 이 녀석들 지금 현재 헤헤헤 found out that magical beams can see on a spectrum that is invisible to mere mortals and with artifacts and knowledge brought home from vanaheim 헤헤 has managed to infuse this magic into an augmented reality implant making the spectrum visible to the user and this is an amazing leap forward to unlock the secrets that these worlds are holding from us 헤헤헤헤헤 안녕? 헤헤 갓구만요 아 비번 아 비번이 왜 이렇게 많아 하아 이 층은 다 둘러봤나 지금? 헤헤헤헤 아아직 안 둘러봤군요 칠 번쓰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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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고 어! 악마의 똥꼬다 악마의 똥꼬 아파 안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파 안가 아파 안가 어? 아니네? 아 여기 나오는 데구나 분출구구나 이건 무슨 소리인지 어디로 가냐 저어어어어어 4번 4번 아 내가 4번이었구나 아 그러면 잠깐만 아 이걸로 하면 되지? 앙! 틀려버렸 됐쓰 뭐야 별거에다 있다 어 아까 그 열쇠 아니에요 저거? 크흡 아 카카시님 고생하셨습니다 깜짝쓰 아 조심히 귀가세요 문 잠금 해제요 응? 앵? 흐흐흐흐 엥? 와아아아 이거였고만 흐흐흐 이걸 다 찾아서 지금 헉 헉 두개를 더 찾아야되네요 3825 3825 3825 3825 3825 3825 이스트윙 3825 이스트윙 저건가? 어디로 내려가 헉 유지 샤워 웨야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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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 아웨스트아니구 아웨스트아니구 오 이스트지요? 이스트윙 웨스트가 아니지요? 이스트윙 문이 어딘... 여깄다 3... 3팔이요? 3팔이요 3팔이 광댕이요 3팔이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줘서 넌 어느 날 사랑인 걸 알았죠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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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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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슈우유유 도전과제 달성했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소리내기 도전과제를 달성했습니다 또 깜깜해 아 간만에 지렸다 허허허허허허... 하하 허헣 흐음 하핳 Assim 아아... 아하... 아이고... 두 분이서 울고 계시네... 거기... 거기... 지나가고 싶은데요. 갑니다 먹구 낮을 레벨로 락다운 낮을 레벨 높을 레벨은 없나? 낮을 레벨은 없나? 광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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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감쓰 오오오 좋아 어 막혔쓰 막힘쓰 막힘쓰 문 열어주쑤쑤어 아 못지나가나 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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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즉이요 이라이 즉이요 아으씨 계속 울기만 울고 뭐 제대로 하는게 없어 자 오셨어요? 못봤지? 눈치 못챘지? 눈치 못채지? 아우 깜깜해 오우 뭐야 깜짝 오우 열 화장실에 낙서를 으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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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어디서 구해 네 여러분 주무세요 여러분 나 외로워요 문 못열어줍니다 문 못열어줍니다 응? 살아계신 분이 얼마 안계시네? 슬슬 마무리를 해야될 때가 온 듯? 흐흐흐흐흐 흐흐흫 슝 슝 어? 어? 쟤 막 욕해 들었어요? 흐흐흐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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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HH 아이씨 clearly 아 my god 아이씨 조거미 검 sachㄴ 리 아이씨 조거미 컴 red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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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모아야 돼... 4번... 김현경님도 2,000원원 감사합니다 따따라따 따따따 따 따르다 따르다 따따따 따따따 따 어? 여기 뭐야? 잠시만 떨어져 죽는거 아냐? 오... 뭐야 날 왜 여기로... 학원 끝나고 바로 왔는데 방종이라니 아니 나 지금 바로 방종할건 아니구요 분위기가 조용...하길래 방종 분위기인가 싶어서 헥! 아 이건 봐 이런다니까 이 사기꾼들 아! 와 이번엔 좀 더 어려졌다 흐흐흐흐흐흐 어우 진짜... 아우! 쿠마니! 쿠마니! 또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고생하셨어요 어흐흐흐흐흐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eece 몇 명을 더 스킨해야 되는거야 이거 흐잇! 아이씨 흐흐흐 됐어 한 번에 성공 한 번 해보자아 아이씨 보기 어 오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으흐 방금 온데 아니야? 죄송하다 뭔가 속은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박보살 이야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피 캐릭이 뭐여 아아 이거 스캔한다고? 엉? 세뇨리따아 아 세뇨리따아 아 여기 못들어간다 세뇨리따아 아이 더러웠너마이 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들어가고싶은데 야 여기도 들어와? 아 아 여기 들어가고싶은데 아 야 너 저넨 이렇게까지 안쫓아왔는데? 점프! 우 요건 몰랐을꺼다 점프를 할수있었다니 흐흐흐흐흐 으흥 허하하하하 아하아 그냥 돌아가지아이 아 이거 아닌데이 잠시만요